야 그대가 받은 박수 그대가 받은 찬사 그대 웃기기 위해 노력도록은 그는 게 둘 중 하나가 그대를 지나르고 있겠죠 그대도 가끔씩 세리라는 게 조금 무겁겠죠 나 뒷그레 명소로 고소도 겁먹어 빛은 세리락이라 근절 돼야 한대요 손가락째받죠 나도 희만 차고 시체슴을 건네주고 싶죠 그래요 그래도 카메라 띄울어 본 적 있나요 그대도 남을 위해 감정을 숨긴 적 있나요 그대도 카메라 띄울어 본 적 있나요 그대도 남을 위해 감정을 숨긴 적 있나요 우리 눈에 완벽하게만 보이는 그대도 가끔은 위를 고르고 블러븐 안전한가요 영학력에 대한 책임감이 그때 힘들진 않나요 그대 오늘 어떤 기분이신가요 어릴 적 거실에 누워서 생각 없이 TV 볼 땐 몰랐어 많은 조합 벌써 행복해만 벌써 돌 던지는 사람도 난 못 봤어 저 약돌 몇 번 맞고 나서 나만 아는 멍들이 늘어나서 나만 이리 아파했냐 해서 TV 속 그늘구도 존경스러워졌어 브럽다에 앉아 손 손가락 몇 번 가득하면 그 사람이 너보다 내가 되니까 브럽다에 넌 내가 밥 먹일 때 옆 테이브 뒷손 머리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브럽다에 온갖 욕을 해도 랜선 밖에서 널 마주쳐도 날 아무것도 모를 테니까 브럽다에 연습할 더 내꼴 낫던 데는 것도 모르고 웃으면서만 살 테니까 이것도 배부른 남복도 우살짝 격없던 나의 고통 티내는 건 해야 어린 티 좀 내지 말아 다 보다 더 했다 말하는 그대는 참된 어른이신지 아니면 간절히 기밀부를 속에 속하는 이런 생각하는 것도 이젠 진절머리 나서 이어 범벌림을 마땅으로 높여 아까 봤던 길을 잃으려고 눈을 감고 좋아하는 노래 귀가 터지도록 크게 들어 그대도 무난 말에 상처 받아봤나요? 그대도 그 말이 무엇보다도 커 보였나요? 그대도 무난 말에 상처 받아봤나요? 그대도 그 말이 무엇보다도 커 보였나요? 경청에 대해 표본 같던 그대도 가끔은 모든 얘기 털어놓고 기댈 곳이 있나요? 여학력에 대한 책임감이 그대 힘들진 않나요? 오늘도 그댈 어떤 기분이신가요? 어릴 적 거실에 누워서 생각 없이 TV 볼 땐 몰랐어 많은 조합 보였어 행복해만 보였어 돌 던지는 사람도 난 못 봤어 조합 돌 몇 번 맞고 나서 나 만나는 몽들이 늘어나서 나만 미리 아파했냐 해서 TV사크 누구도 존경스러워졌어 제 권리에 대해 이 supervised 날이라 해주 scen지 크로서 하나 응 하나 을경 하나 하나 하나